박재범 X 로꼬 X 그레이 X 사이먼 도미니 페이 OOMG가 만든 뒤집어버려 뮤직비디오. 인사이트 광규정 기자 뒤집어 안툴 거란 생각은 뒤로 언제나 내 자신을 믿어. 페이 OOMG 박재범, 로꼬, 그레이, 사이먼 도미니까지. 우리나라 힙합씬에서 가장 핫한 래퍼들이 처음으로 환대에 모였다. 이들이 정춘들을 위해 내놓은 신곡 뒤집어버려는 공감반은 가사와 스웩 넘치는 분위기로 공개하자마자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가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페이 OOMG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제작한 뒤집어버려 뮤직비디오를 독점 공개했다. 힙합 네이브레이 OOMG 설립 비대박재범, 로꼬, 그레이, 사이먼 도미니키 한국에 모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쉽게 볼 수 없는 역대국 조합의 비파 팬들 사이에서는 뮤직비디오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끝났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최초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거칠고 몽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시대의 청춘들이 자유분방함을 마음껏 누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레이가 프로듀싱한 비트 위로 박재범, 로꼬, 사이먼 도미니키의 개성 가득한 가사와 플로어가 더해져 독보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뮤즈, 미거스 등 글로벌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제작으로 유명한 SING JLEEE 감독이 메가폰을 잡으면서 평소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콘셉트의 힙합 뮤직비디오가 탄생한 듯하다. 4분 남짓한 시간을 순삭하게 만드는 화려한 스케일 외에도 청춘들이 이번 뮤직비디오에 열광하게 된 매력은 또 있다. 뒤집어버려는 시대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 20대 청춘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가사로 가득 채워졌다. 제목부터가 그렇다. 타인의 시선, 자신을 둘러싼 선입견 등을 모두 뒤집으라며 청춘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맘이 계속 가는 대로 자신의 삶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놈의 착각 등에 가사는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청춘들의 애환과 고민을 대신 이야기한다. 무엇을 하든 그것은 결국 자신의 선택이고 그 누구도 히터치할 수 없다는 말 한마디가 불안한 미래를 견디고 있는 20대 청춘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있다. 캐스 심장에 콕콕 박히는 가사로 청춘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뒤집어버려 뮤직비디오는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뷰를 넘기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무리꾼들 역시 역시 클라스가 남다르다. 청춘 응원곡으로 최고다. 캐스와의 OOMG 콜라보 지렸다. 그에 계속 맴돈다 등의 호평을 쏟아냈다. 한편의 OOMG와 함께 뒤집어버려를 기획한 캐스는 트렌디한 문화 콘텐츠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다. 가장 핫한 힙합 네이블 AOMG와 콜라보를 한 것도 바로 이 때문. 캐스는 이번 노래가 트렉 갇혀 고통받고 있는 20대 청춘들이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게임 .